이 시기에 대형 산불이 우려돼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예방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해마다 반복되는 봄철 산불.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한순간 삼켜버립니다. 전체 산불 피해의 70%가 바로 이 시기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산불 진화와 예방을 위해서 24시간 비상근부 제재를 가동하고 있는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장준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장준태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기가 산불과 관련해서 최고 긴장하고 있는 시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봄철 3, 4월이 산불이 특별히 많이 나는 기간으로 저희 산림청에서는 산불특별대책기관으로 선정해서 이 기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봄철이고 건조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네, 지금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몇 주째 지금 비가 안 오고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불이 나도 대형 산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산불 났던 곳들이 좀 덜어 있습니까? 네,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에도 함양과 청송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저희 헬기들이 출동해서 진화하고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네, 산림항공본부. 이름이 상당히 길어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인데 직원들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산림항공본부 아래 11개 산림항공관리소가 있는데 그중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가 지역에 있는 관리소고요. 직원들은 조종사, 정비사, 진화대원을 포함해서 한 28명 그리고 헬기는 3대를 운영하면서 있는 기관입니다. 권역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커버하는. 네, 저희 권역이 전라북도,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에 있는 논산과 금산까지 저희 권역이고요. 이게 행정구역상으로 관할 구역을 정하지 않고 거리 개정으로 정하다 보니까 저희 인접지역은 논산, 금산까지도 저희 권역이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남원과 장수지역 같은 경우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 그렇게 권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변에서 인접지역에서도 큰 산불 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 업무도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권역이 만약에 권역 내에 발생하게 되면 저희 관리소가 최초로 먼저 출동을 해서 산불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추가적인 헬기가 필요하다 이러면 요청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관리소에서 출동을 먼저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또 저 멀린 강원도라든가 이쪽에 있는 헬기까지 다 동원해서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또 강원도 언급하시니까 한 2년 전인가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엄청났었잖아요.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도 먼저 강원도에 있는 강릉산림항공관에서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기관들이 출동을 하고 저희도 이제 출동을 해서 산불 진화를 했는데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봄이었던가요, 강원도도? 네, 봄 산불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3, 4, 5월 초까지가 산불의 전체 피해에 70% 산불이 이때 집중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봄이 되면 아무래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또 건조한 데다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농사철이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산불 발생이 거의 70%가 이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때 혹시 지원 업무도 나가셨었나요? 저희 관리 설계도 투입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였나요? 축구장 한 200개 정도 면적이 축구장...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요. 축구장으로 환산을... 작년도에 피해가 한 4,700개의 규모의 축구장이... 4,700개 정도요? 4,700개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환산이 잘 안 되는 경도의 피해 면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렇게 급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람 때문에였다고. 그렇습니다. 강원도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백두대간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재료가 풍부하고 또 바람도 세고 양간지풍이라는 바람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건조하고 바람 쐬고 불씨가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산되는 경우가 강원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산불이 강원도가 많이 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헬기 직접 조종을 하시잖아요. 네, 조종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소방대원들도 투입이 되겠지만 산 위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헬기로 진환을 하더라도 연기가 심하게 올라온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대형산불이 나게 되면 거의 안개 수준의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고 해야 되겠죠. 시야 확보가 안 되죠. 시야 확보도 안 되고 또 이게 매번 우리가 진화를 하던 또 다니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처음 가는 구역이다 보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사진에 파악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무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 얘기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북은 평균 1년에 어느 정도나 산불 피해가 나는지요? 이게 전북 지역은 그래도 다행히 다른 타지, 그러니까 동쪽 지역, 경상도라든가 가운드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작년도 2019년 같은 경우에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산불 발생 건수나 면적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 적게 발생한다. 반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역의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또는 저희 공치사 같지만 저희 헬기들의 신속한 출동 또는 진화대원들의 신속한 진화 이런 게 겹쳐져서 예방이나 진화가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20, 30여 건 정도는 뉴스 진행하다 보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 30여 건 이상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보다 적게 날 때도 있고 아예 안 나고 넘어가는 해는 한 번도 없었나요? 아예 안 나고 넘어가는 해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우리가 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불 감시, 이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또 감시 요원들 투입하는 제도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운영합니까? 지금도 산불 감시원, 감시원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아주 크다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는 그분들의 노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보니까 부감으로 보기 위해서 드론 장비 활용하더라고요. 저희 관리소에 드론이 있는데요.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 감시 활동, 또 농산물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개도, 단속 그런 거 활동도 하고 또 요새는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이게 지면에 숨어있는 산불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게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또 산불, 나무에 있는 걸 꺼서 직업 진화까지 그렇게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를 봤을 때 우리가 진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까? 현장에 얼마 시간대에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전에는 산림청에서 골든타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헬기가 상황을 접수를 하면 출동해서 현장에서 물을 투하하는 최초의 물을 투하하는 그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그전에는 헬기가 이륙해서부터 현장 도착하는 걸 30분으로 해서 30분 안에 잡았는데 지금은 상황 접수부터 최초의 헬기가 물 투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50분으로 저희 산림청 헬기하고 소방 헬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 수급은 우리 지역이 괜찮죠? 저수지 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바람물 아니잖아요.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저수지가 풍부하게 돼 있고 용담보도 있고 용담보도 있고 담수일 높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는 실제 모형의 헬기 산림청 헬기예요. 두 종류인데 두 종류가 지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분께서 보시는 앞쪽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산림청에 6대밖에 없는 초대형 헬기입니다. 초대형 헬기 헬기인 까모프 헬기입니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이건가요? 러시아 헬기, 미국 헬기 두 대가 다 저희 산림청에 익산 관리처에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물 담수능력이 3000리터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더 되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처 같은 경우는 초대형 헬기 한 대하고 대형 헬기 두 대 지금 보유해서 산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산하고 러시아산인데 러시아산은 큰 차이가 처음에 보기에도 프로펠러가 두 개네요. 그러면 더 안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게 더 안전하다 하기는 그렇지만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그래야 되겠죠. 프로펠러가 두 개 있네요. 프로펠러가 아래에 두 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기라는 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꼬리날개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바람을 정면에서 받고 비행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위로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뒤에서 불더라도 좀 안전하게 담수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기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꼬리날개가 없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기동성이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두 기종을 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조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조종을 해왔습니다. 이게 산불 진화할 때 공중에서 물 투하하는 것도 사실 바람 불고 할 때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오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봄철에 산불이 대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람이 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불의 현장에서 물을 투하할 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바람이 아무래도 우리 사격할 때 오조준하는 것처럼 물 투하도 오조준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 뜨는 것도 어렵고 저수지에서 물을 뜰 때도 그냥 지상에서는 뭐가 참고점이 있는데 저수지에서 물을 뜰 때는 항공기가 움직이는 걸 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뜨는 것도 어렵고 바람이 불 때 물을 투하는 것도 그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직접 이렇게 불꽃이 있는 불길이 있는 곳에 떨어뜨리나 아니면 이미 번지지 않게 주변에다가 투하를 하나요? 산불 규모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산불 규모가 만약에 크고 더 확산될 수 있고 바람도 강하다 그러면 직접 투하도 효과적이지만 직접 투하보다는 더 번지지 않도록 그쪽으로 투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산불 규모가 작고 금방 꺼질 수 있다 그러면 직접 투하를 해서 빨리 지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오늘 아침에는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장준태 소장님과 함께 이 시기가 어쨌든 5월 초까지가 워낙 산불 피해가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도하고 예방을 해야 된다 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원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논두렁밭두렁 농사하기 위해서 태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큰 병해충 예방에 효과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근절이 안 되는 모양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산불 발생의 약 70% 이상이 지금 입산자 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로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밭두렁이라든가 농사 쓰레기 이런 것들을 태우는 것이 저희 산림과학원이나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개봉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옛날 습관이라든가 또는 그래도 혹시나 또 불안한 마음에 농밭두라고 지금도 태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폐기물들 농산자재 폐기물들을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같이 그냥 태우다 보니까 또 생활 쓰레기 수확하는 경우 생활 쓰레기 같이 태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람이 불면 옮겨 붙어가지고 그래서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영향에 따라서 산 하나 넘어가는 거는 순식간에 가면서요? 비화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산 하나, 산 두 개 넘는 것은 바람에 따라서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등산객들 가운데는 성냥이라든지 또 라이터 이거 못 가지고 가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취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로도 화재 원인이 되는 경우가 또 더러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입산자 실화라고 말씀드린 것이 등산객들이 정해진 등산로라든가 또는 정해진 장소에서 취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 혼자만 해먹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먹는 경우 또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어요. 등산하시면서 중간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 이런 경우들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화기를 휴대하면 그게 산불로서 피시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휴대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해서 산불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정말 바람타고 걷잡을 수 없어지면 산 하나가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또 호주 산불 피해 현장도 지켜보면서 참 남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났었잖아요. 수개월 동안 지속됐었고 그렇습니다. 호주 산불을 보면서도 저희는 저런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호주 산불을 보면서도 산불 예방과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또 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예방하고 계도함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올해는 좀 안 나고 지나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 간절할 텐데 그렇습니다. 한 건도 안 나고 갈 수만 있다면 산불이라는 것이 예방도 물론 진화도 중요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발생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림항공본부 또는 저희 익산산림항공본부에서도 이러한 산불 예방을 위해서 등산객들 대상으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계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괄시간 이후가 되면 한 6시부터 8시 사이에도 단속 가서 못 태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시해서 못하게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출동했던 현장 가운데 가장 아찔했었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산불 피해 현장이 있습니까, 혹시? 진화작업에 투입됐을 때. 저는 거의 전국을 다 갔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다른 상황도 많지만 저는 DMZ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불렀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투입됐을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런가요? 휴전선을 보면서 저희 휴전선 난방한계선까지 북쪽으로 넘어가는 북쪽에서 넘어오는 산불을 진화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타깝죠. 저쪽에서 넘어가서 끌 수 있으면 더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계속 불은 넘어오는데 가지는 못하고 너무 온 불만 끄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분단의 현실이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개 흔히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등산도 가끔 하시나요? 등산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주변에 들꽃도 보고 경관도 보고 등산을 할 텐데 왠지 그런 것도 눈에 들어오겠지만 어디 잔불 없나 연기나는 곳 없나 이렇게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의식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등산할 때도 저는 연기나는 곳 찾게 되고요. 뭐 보이면 보게 되고 또 운전할 때도 요새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산 주변에 공장들에서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연기로 보여가지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연기를 많이 찾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긴 되더라고요. 이 직원들 산림항공본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같이 근무해보면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지금 거의 다니다 보니까 출장들이 많습니다. 출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가족과의 떨어지는 시간들도 많고 또 이제 근무지 자체가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반 이상은 연고지 아닌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말부부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죠. 주말부부는 좋지 않은가요? 아이들 자녀들 크는 것도 잘 못 보게 되고 또 시기적으로 봄철에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꽃놀이 이런 걸 전혀 못 가는 거죠. 가족들하고 오히려 저희들은 많이 보지만 실적으로는 가족들과 같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불 진화 외에도 산악구조 활동도 하잖아요. 헬기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저희 4대 임무 중에 산악구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산불 진화도 하고 산악구조도 하고 산에 있는 화물 같은 거 화물 운반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방제 병해충 같은 거 방제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임무 중에 하나가 산악구도 있는데요. 지금 등산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등산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산에서 올라가서 골절 환자들 넘어지셔서 추락하거나 해서 골절 환자들 또는 무리한 산행으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닥터 헬기도 있는 거 아니던데 같이 도움을 주는군요. 닥터 헬기는 환자가 온 지역부터 발생한 지역부터 병원으로 이송하는 지점된 지점으로 가는 것이고 산악 현장에서 발생한 것은 저희하고 소방 헬기들이 주로 구조를 해서 비행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 산악구조대원들이 지금 저보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획득해서 피로시에는 그런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난해인가 태풍 왔었을 때도 고립된 등산객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때도 출동을 해야 되는데 바람 불고 그러면 또 헬기는 못 뜨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까마고펠르기가 바람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까마고펠라가 두 개인 네. 덜 받기 때문에 출동을 해서 구조도 하긴 하는데 네. 네. 뭐 저희들 그 친구가 접수해서 제 출동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구조대원을 포함해서 같이 헬기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아침에는 봄철 산불 피해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의사항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특별히 이것만큼은 좀 주의하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봄철이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건조가 가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서는 등산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데 지킬 것은 지켰으면 그것만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하실 때는 정해진 등산로와 정해진 장소에서 취사를 한다. 또 확인을 휴대하지 않는다. 뭐 논밭도농은 태우지 않는다. 태우더라도 사진에 신고를 해서 소황차를 대동한다든가 또는 산지에서 인자판 100m 이내에서 태우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만 잘 정해진 것만 잘 지켜주시면 산불을 막는데 이것만 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어쨌든 비상근무 체제로 굉장히 힘들어할 동료분들에게 모처럼 또 나오셨으니까 파이팅하지 않은 의미에서 또 인사 말씀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료분들에게. 예. 지금 저희 산림청은 지난달 삼월 십사일부터 사월 십오일까지를 산불특별대식회원에서 전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집에도 못 가고 또 이렇게 어려운 힘들게 지금 계속 대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러모로 힘들 걸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내 노력이 우리나라 산림을 지킨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도. 저희 직원들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소장으로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편안하게 근무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기간 내에는 전라북도에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불 피해 예방 관련돼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훼손된 산림이 치유되고 복원되기까지는 100년의 시간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자연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